1. 수학에 빠진 시간 명절, 추석 특강으로 선물 하나 제공하려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들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추석 선물입니다. 잘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좀 빠르게 풀자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을 좀 알려드릴 터이니 추석이라고 너무 놀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몰랐던 학생들은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잘 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수렴하고 싶어요. 이거야 수렴. 수렴할 성질이 있어요. 수렴할 조건들이 있어요.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야. 언제 수렴하냐면 일단 1차적으로 앞, 뒤, 빼기 기준으로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배기, 무한이 되는데 그때 얘네들의 차수가 똑같아야 돼. 일단. 아, 그래서 보니까 1차, 1차죠. 루트가 있으니까 차수가 동일하구나. 그럼 수렴해. 근데 항상 수렴해? 아니야. 원래 어떻게 풀지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풀이는 유리화예요. 그럼 유리화를 해보자. 거꾸로 유리화해봐. 여기가 루트에다가 ax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더하기 루트에다가 px제곱으로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유리화를 했다 치면 앞에 거 제곱, 마인스 뒤에 거 제곱하라면 x제곱이 묶여서 a-px제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뭐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 알파로 수렴해야 돼. 그럼 봐요. 분모가 몇 차지? 1차예요. 그래서 분자도 100% 1차가 되어야지만 다시.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유리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거든. 근데 얘가 수렴했으니까 반드시 차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 2차는 뭐해야 돼? 사라져야 되는 거다. 따라서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들이 일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차수가 똑같아야 돼. 첫 번째 성질.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없을 거야. 지금 시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니까 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한대의 좀 뉘앙스를 살펴보고자 해. 조건도 만족해. 왜냐하면 봐봐. x제곱 앞에 개수 얼마야? 1. 이것도 루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앞에 개수가 1. 똑같죠? 1, 1 똑같으면 얘 무조건 수렴할 거야. 차수 1차 1차로 똑같으니까 수렴할 거야. 근데 수렴값을 좀 빨리 내고 싶다. 무한대의 느낌을 들어가 봐. x가 무한으로 들어가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때 무한대 세상에선 상수를 살짝 조절하는 건 괜찮아요. 왜요? 야 정말 큰 수에다가 1을 살짝 더하나 1을 살짝 더하나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더라요. 무한대 입장에서는 적당한 상수 정도는 조절해도 괜찮다 해요. 무한대 입장에서는 에이 상수가 뭐 들어와도 무한대에 영향을 못 미치겠지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루트가 있는 놈을 완전 제곱이 되도록 상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응 그래도 돼. 무한대 입장에선 그래도 돼. 얘가 무한으로 가는데 거의 다 적당한 상수를 조절해도 괜찮다고 그게 이 결과값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다만 x나 x제곱을 조절하면 안 돼요. 상수만 돼. 이렇게 완전 제곱. 그러니까 이런 건 객관식에서 써먹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가 누구야? x 플러스 1의 제곱 아닐까? 거기다 루트면 x 플러스 1이 되겠지. 빼기 x 플러스 3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x가 사라져서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로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객관식에서 바로 이거 상수 조절해서 완전 제곱 만드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완전 제곱 변형. 완전 제곱 변형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성지. 그럼 이걸 통해서 정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와.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수렴했네. 수렴할 조건이 있다고. 여기 앞에 계수랑 여기가 루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돼 얘들아. 루트가 들어갔을 때의 계산 그 계수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가 최고차만 보는 거야. 최고차만. 얘는 루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a 제곱 x 제곱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때 1과 a 제곱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 1과 a 제곱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a 값 두 개인데요. 답은 누굴까? 8. x가 무한 가면 얘 무한인데 x가 무한 가면 무한이야. 근데 얘가 더하기잖아. 무한 더하기 무한은 무한이에요. 그래서 무한 빼기가 돼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a가 음수일 수밖에 없겠네. a가 음수여야지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무한 빼기 무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요. 왜? 무한 빼기 무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두 번째. 아 무한 빼기 무한이면 그때 루트가 들어있는 놈은 완전 제곱 편형 상수를 조절하자 이거지. 그럼 상수를 조절해봐. 루트. 그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반의 제곱 4분의 1이 필요하지. 이렇게 해줘도 된다고. 상수만 살짝 살짝. 무한대 입장에선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의미가 없다고. 엄청 큰 놈인데 그게 살짝 들어왔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a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x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을게요. 이 녀석이 1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누구지? x 플러스 2분의 1 전체 제곱이죠? 루트 사라지고 빼기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인 거예요. xx 사라지죠? b 값은 역시 2분의 1 되면 돼요. 유리 없이 간단하게 한 5초면 풀려요. 여러분이 이 성질들만 알아두면 빠르게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추고 가는데 거기다 속도까지 붙으니까 다른 거 풀 시간도 충분하다는 거지.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었다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추석날 시험에 잘 나오는 선물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추석도 열심히 즐기시고 그렇게 1석 2조로 여러분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